그 애는 죽었어 그걸 몰라 널 기다린 게 아니야 내 앞에서 훌쩍 대지 너 그 애는 우리 눈물 따위 원하지 않아 그래 죽었어 천국에 갔을 거야 우리 모두 천국에 가서 그 애를 만날 거야 됐으니까 정말로 있었던 일을 말해 어린 양처럼 조용히 떠났어 어린 아이가 잠에서 끌듯 하다가 다시 잠이 들을 것 같아 작은 심장 막동 소리가 한 번 들리더니 그게 마지막이었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